5번째 스킬 2번째 스킬 1번째 스킬 1번째 스킬 2번째 스킬 2번째 스킬 2번째 스킬 2번째 스킬 쉴드 빠져가지고 왜 아무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좀 아깝다 퀴즈 하나도 없다. 제이크З 저에게는 지속을 제거하지 않아? 다들 다정 어, 게임 깜짝이야. 이 게임이 너무 멀쩡해. 여기.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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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